박수 한번 주세요 저절녁이 이제 시작이야 왜냐면 낚시껌 전부터 하면 닭껌쓰기 올때까지 낚고 죽걸세 박수! 이런 노래 아세요? 모르지? 아는지 뭐 있어 머릿속에 박수를 더 주시고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 Iraq 어느덧씨 이 이 이 이 이 이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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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쉬운 노래 아닌데 나는 이렇게 불러야 재밌죠. 왜냐면 미친 숙자치 노래인데 이 양반도 나한테 꼬또카 이렇게 불러면 됐어. 음악 이거 에코 빼야되자. 박수 한번 주세요. 박수 한번 주시고 이렇게 불러요. 좋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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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치.